아 내 잔골은 누구들한테 말 안하게 하나 혼자 있다 뭔데? 하니까 뒷촌은 안 먹는다 어 칼만 들고 다니기? 맘에нуться 종이 좀 가져오라 거기 가지마 4번 거기 가지마 너 죽어 한 명 내렸어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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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다 소만 가 따라와 따라와 4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안 빙다 안 빙다 보내 봐 보내 봐 보내 봐 보내 봐 쏠 수 있네 쏠 수 있네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죽어! 도망가 도망가! 야 내가 잡아야 돼! 도망가! 도망가! 이 새끼야! 니 어수같은 새끼야! 너 어수같은 새끼야! 누군 줄 아냐! 내 누군 줄 아냐! 내 하루비! 장채이야! 이 개새끼야! 내 장채이야! 이 개새끼야! 지금 하루비 잘 되나? 진짜 왜 미친 새끼가 돌아왔냐? 아니 근데 양태 언니 어떻게 그 사수 맞췄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양태 그 옆을 꼽으면 안 돼? 그니까 진짜 미친놈이다 그냥 양태야 니 나한테 돈 안갚아도 된다 어 지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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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끝이냐? 어 예 라스트야 예 너 혼자야! 너 혼자야! 너 혼자야! 아 혼자야! 하하하하하하 와 아주 싱글이야 이 새끼는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뭐 이런 총알을 많이 써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하하하하하하 장채 말고 다른 거 연기해주면 안 돼? 하하하하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무 재밌게 봤어 민자때 대원 받는데? 대학 친구랑 같이 가서 검사 안 하더라고 야 그럼 니 그 범법 행위 저질렀네 범법 행위? 야 너 잡혀간다 그럼 내가 변호사 하면 불러줄게 인사해 여기 전 변호사라고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봤어요?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못 봤어요? 하하하하하하 몰라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우리 클레논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아 누구도 클레논이네 우리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탐정 아이 진짜 막 던지구나 내 이름은 남대문 열려있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차 쏜다 차 쏜다 차 쏜다 잡을 수 있어? 형태야 도끼 꺼내라 도끼 꺼내라 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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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태야 도끼 꺼내라 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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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그 병신? 진실의 방으로 하하하하 진실의 방으로 하하하하 똑바로 똑바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들아 왜요? 너희들한테 제안 안 해도 되겠니? 네 제안하십쇼 이번파는 전부다 마체테만 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어? 알았니? 서브무기 들어도 돼 같니? 서브무기 그런거 없다 무조건 근접무기 알았니? 진짜 마체테 들고 해? 진짜? 마체테 포함 근접무기 전부다 그렇지 근데 뭘 째려보니 쪼꼬만 새끼들아 뭘 째려보니 쪼꼬만 새끼들아 뭘 째려보니 쪼꼬만 새끼들아 으악 하하하하 가보자 이러라 야 근데 너무 멀지 않니? 생각해보니 그리 계산 잘 못했어 샤미는 너무 적소 하하하하 이 가지로 하오 하하하하 5억은 너무 적소 한 10억은 받아야겠소 하하하하 야 너네 근접 뭐 들고 할 거지? 뭐 해야지? 네 한 번만 해보자 들고 하나 안 들고 하나 등수 비슷하지 않을까? 야 들고 해야 야 이거 온다 저거 뭐냐? 어 있다 잠깐만 범죄도시에서 권총은 안 썼나? 알았어x2 그 뭐였지 노래방에서 그 후라이팬 하다 막구 약간 니들 맘대로 할 때 그 뭐라 하지? 중국어로 강첩번 왜 그거 근데 강첸이 가오떨어지게 4대1로 다구리까나? 아 우리는 딱 가리니까 괜찮아 강첸 전체 한명이잖아 내 아임다 내 아임다 그이거 시키지도 않은 다구리 깐금다 나 똑같애 너가 8만 4천원이야 연막탄 수류탄 진짜 다 챙겨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림이 뭔 줄 아니 우리가 연막탄을 최대한 깐 다음에 연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칠순전치? 어 맞아 칠순전치 아 그 박쟁이야 이 칠순전치 칠순전치 재현하는거야? 어 오케이 소화기 뿌려야 소화기 뿌려야 저새끼 잡아 할빈의 정죽이야 야 여기 경찰 조끼 안 먹은 사람이 있네 아 조끼도 먹어야겠다 야 경찰 조끼 이거 입고 다녀 새끼야 칼 맞지 말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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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 비상우출 챙겼어 어 좋았어 야 비상우출에 떨어지면서 칼질하면서 내려면 진짜 뻔한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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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와 특수부대 같은구나 그랬네 어 사람이 다 아이씨이 이래 어디야 어디야 어 나는 턴다 나는 턴다 숨어있어 숨어 있어 아야 숨어라 숨어라 야 칼로 총 절대 못 이겨 우리 그냥 없는 사람처럼 게임이라네 그럼 우리 이거 봄대도서 씨가 아니라 그건데 그냥 검정공식 나오는 그 굳이 형제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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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이 녀석들이 우와와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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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양태야 양태야 야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 일로와라 일로와라 여 уж 야야구야 구글상자있네 어깨, 공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마율라 야 하지마윗개시겨 하지마윗개시겨 빨리와라 뺠라 nooit가니 이거 뻑 야 어쭈 한번쯤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야 싹 다 줘 먹고 사삐라 야 다 붙었다 집으로 어떡하냐 이거 얘도 우리 총 없는 거 아는 거 같아 이정도에는 야 장체 얘는 잡채다 잡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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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내 홀빈 올챙이야 이 새키야! 야야 3번 양태 빨리 와라 뭐하니? 왕퉁아! 형님 죽는다!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반초파우스 재밌는대로 깜짝 놀랬다 범죄도시 그 장면이 제일 좋던데? 마라롱샷 까만 한 장면 10억은 받아야겠어 근데 생각해보니 계산 잘 못했어 5억은 너무 적어 한 10억 받아야겠어 하! 어찌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? 남자를 어찌 이랬다 저랬다 하?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 10억 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장사장 우억도 마아이 쳐준기여 하하하하하 일 얘기 할 사람도 많아 하하하하 일 얘기 할 사람도 많아 푹싹팥팥쥹 장사장 그런 눈깔로 날 쳐다보지 마라 하하하하하 일단 그럼 선수금으로 1억 주겠어? 아 1억? 아 우리도 보험은 들어야지 저 영화 틀어놓은거 아니야? 약간 4번 약간 낙하사람 오른쪽 걸걸까봐 저쪽에 떨어지나? 떨어진다 하면 떨어진다 4명 어 봐서 봐서 야야 하얄빈! 가자! 내 누군지 아니! 따라와라! 니 몇 누군지 아니! 으아! 내 누군지 아니 어딨어 어딨어 하얄빈의 짱채기야! 나 하얄빈의 짱채기야! 하얄빈의 짱채기야! 하하하하하 어딨어 어딨어 저 저기다 야 양태야 괜찮네 가자! 약이 없다 야 어디 어딨어?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? 일로와라! 살려줘! 하 잡았어 나 웃겨 나수가 멋지겠어 하하하하하 야 야 정신 똑바로 챙기라 날붙이 같은거 챙기고 총은 먹지 마라! 하하하하 땀에 죽인게 너희 형 다 왔니? 따따따따 가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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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있다 고기 방패들 깔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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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넨 누구지 아니? 내 누구지 아니? 내 누구지 아니? 내 누구지 아니? 내 누구지 아니? 니넨 누구지 아니? 야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야 양태야 밑에 있다 양태야 내려봐라 도망가 하하하하 올라온다 올라온다 양태야 고맙다 내려놔 양태 양태야 양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